안녕하세요 복숭아 재테크의 피치 대디. 피치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아의 영어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아의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아빠가 어제 얘기했지? 아니 아빠도 해요. 아빠도 할거야.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달러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어제 세아의 이빨 뺐지. 오늘 뺐구나. 혼자서 뺐지. 이 영어를 하면 달러를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데 달러를 쓰기 위해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빠가 한번 세아가 한번. 아빠부터 읽어볼까? 아빠가 읽을 책. 맥주가 р nap. 윌마사 랩에 넣็거든. 랩에 넣은 맥주가. 아퍼쓰יח를 만들기에 넣사를 준비했어요. 아퍼쓰입한 맥주가 있다면 뭐지. 아퍼쓰입한 맥주이인거야. 아퍼쓰 Fall 와봐요. 트램펄리. 아빠가 들어주게. 네 내가. 태ึ 비나는 맥주에蒙邊 안 ㅋㅋㅋㅋ 여기 트램플린 있는데 트램플린 트램플린 윗마에 윗핀 트램플린 넷 넷 넷 넷 더 크게 윗마 고트 온 시 웬스 업 앤 다운 그렇지 윗핀 곧 업 앤 다운 히 웬스 데드컴 더 크게 더 크게 나 트램플린 이거 봐봐 아빠가 들어가고 있어 트램플린으로 그치? 업 잘 해봐 이거 봐봐 어떻게 되어있어 아빠 보여줘 아니 이거 악마 하하하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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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가져와봐. 아빠가 들고 있을게 이번엔 좀 어려운 걸 가져와봐 아빠가 다 한 건 주세요 당신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냐? 해야지 저는 안 해도 돼요 아니 엄마 아까 하필으로 했잖아 It's the weather 아 잠깐만 이건 날씨에 가는 거네? 나는 이걸 먹을래 아빠 읽을게 이거 아 이번엔 내가 먹을래 해 한번 해 그래 해 I lost my tool 이거 아빠가 마이크 다 붙였을 때 이걸 크게 읽어봐 괜찮아 알았어 이빨이 빠졌어 그러네 세아랑 똑같네 오늘 I lost my tooth Look everyone Look what I have Wow I have a loose tooth I have a loose tooth 그러네 흔들리는 이가 loose tooth 그치? When it falls out I will put in under m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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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i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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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take a picture 험을 찍어줄게요 Here it comes ign study It... It looks great 이거 봐봐 이거 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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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투데이의 투데이의 투데이 잠깐만 이게 투데이가 아니고 야야 나의 투데이의 투데이 투데이의 투데이 제 투데이의 투데이 저는 다음 투데이의 투데이의 투데이 잘했어요 아빠, 잘해 제 투데이의 투데이 제 투데이의 투데이 제 투데이 제 투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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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식은가보다 안녕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